촬영합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큰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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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9월 30일 조달의 날은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공공조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협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합리한 규제 철폐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강화하여 보다 역동적인 공공조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셋! 축하의 박수